내가 오늘 특별하게 작품을 만들어 봤어. 아이고 박준영 남자다웠어. 분위기 잡을 줄 아는데 어쭈?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뭐예요? 여자들은 꼭 이런 순간을 원하더라고. 특별한 순간에. 바로 그래. 내가 오늘 해줄게. 뭐 또? 얘 좀 봐. 지금 뭐 거품 키스하려고? 아이고. 그리면 되네. 분위기 괜찮네. 뭐야 이거. 하필 그 타이밍에. 아휴 얘. 할 때 해야지 좀 참아야지. 진짜 깬다 깬. 쩔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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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휴. 너무 쉽게 변해가네. 너무 빨리 변해가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